계속해서 에벌스 파피루스 26번째 장 살펴볼 거고요 여기는 86번 컬럼부터 89번 컬럼까지 써 있습니다 그래서 86번 컬럼을 보면 제일 위에 703번 처방이 있고요 제목 캐트고 그 아래 704번도 제목이 캐트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705번 처방 이거는 하트 아로 시작을 하고 있죠 또 주제가 바뀝니다 남자 또는 여자의 몸에 붙는 병을 없애는 처방의 시작 여기 중간쯤에 나오는 쉐펜 이 단어가 무슨 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병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 아래 706번, 707번 전부 제목이 캐트입니다 그 아래 708번 처방 이거는 수학기 여름에 바란을 없애는 처방 그래서 이 708번에도 제목의 계절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여름 계절이다 보니까 땀이 많이 나서 이렇게 땀을 없애는 그런 처방이 써 있습니다 그 아래 709번 처방 이것도 남자 또는 여자의 몸에 땀을 없애는 또 다른 그런 처방이 되겠고요 여기는 어떤 젤가 나오냐면 콜로신스가 나옵니다 이 콜로신스 빠한 것을 알약으로 만든 다음 몸에 바르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콜로신스를 구할 수 있으신 분들은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래요 그 아래 710번 그리고 711번 둘 다 제목 캐트고요 712번 이거는 머리에 병을 없애는 처방입니다 끝에서 세 번째 있는 테파우 이게 또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또 물음표로 처리를 했고요 712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죠 이거는 여러 날에 걸쳐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각각 날짜마다 해야 될 일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먼저 가운데 있는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 처방의 연고가 그의 정수리에서 끝났다면 두 번째 날에는 물고기의 기름을 그에게 발라라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게 둘째 날에 할 처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시면 셋째 날 할 일이 써 있습니다 여기는 하마의 기름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넷째 날이라는 표현인데 여기는 라타늄이라는 무슨 식물에서 뽑아낸 수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매일이라는 표현인데 매일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발효된 보리빵 반죽을 바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 옆에 있는 87번 컬럼으로 넘어가면 제일 위에 713번 처방이 있고요 이거는 몸을 여는 처방이라고 써 있네요 몸을 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 714번 처방 이거는 피부를 되살리는 또 다른 그런 처방이고요 이걸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피부관리를 하는지 알 수 있겠죠 여기 들어가는 재료로 보면 꿀하고 붉은 나트론 이 나트론은 뭐냐면 어떤 소금 같은 겁니다 미라를 만들 때 쓰는 그런 염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집트 소금 이걸 갈아서 몸에 바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 715번 처방 이거는 피부를 아름답게 하는 또 다른 그런 처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재료가 들어가냐면 설화 섞고를 가른 거 그 다음에 나트론도 갈고요 그 다음에 하이집트 소금하고 꿀 그래서 이걸 하나로 섞어서 피부에 바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 아래 716번 이거는 얼굴에 주름을 없애는 또 다른 그런 처방이고요 여기는 왁스, 기름, 향부자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 717번 처방 이거는 얼굴을 늘려주는 또 다른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피부를 탱탱하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겠죠 우리가 리프팅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는 어떤 재료가 들어가냐면 여기는 나무수지가 들어가고요 이걸로 매일 세수를 해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 아래 718번 이거 제목이 캣트고요 여기는 어떤 재료가 들어가냐면 소의 담집이랑 기름, 수지, 타조알 가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바르라고 그렇게 써 있고 719번, 720번 전부 제목이 캣트입니다 그 다음에 721번 처방 이거는 얼굴에 흠집을 없애는 또 다른 그런 처방인데 이 흠집이라는 거는 흉터일 수도 있고요 주름일 수도 있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역시 피부 미용과 관련된 그런 처방이 되겠고 722번 처방 몸 안의 내부를 소진하는 피를 없애는 또 다른 피가 몸 안에서 먹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몸을 쇄약하게 하는 그런 나쁜 걸 빼내는 그런 처방인데 그걸 피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아래 273번 이거는 피를 먹는 또 다른 이거는 피를 먹는다고 한다기보단 피를 없앤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피를 소모시키는 무언가를 치료하는 처방이라는 건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피를 없앤다는 건지 그건 좀 확실하진 않네요 자 그 옆에 있는 88번 컬럼으로 넘어가면 724번 처방이 있고요 이거는 모든 부위에 피를 먹는 또 다른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앞에 처방하고 제목이 같은데 뒤에 이제 몸의 모든 부위라는 그런 단어가 더해진 거죠 자 그 아래 725번 처방 제목 캐트입니다 그 다음 그 아래 726번 피부에 있는 가시를 빼낼 때 할 일이라고 써있고요 여긴 어떤 재료가 들어가냐면 말벌집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꿀하고 이렇게 해서 바르라고 써있고요 그 아래 727번 처방 제목 캐트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728번은 제목이 없습니다 이 파피루스를 처음 번역한 사람이 레진스키인데 이 728번의 제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727번하고 728번을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727번이 보통 처방을 마무리할 때 처방을 끝낼 때 하는 그런 표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727번하고 728번이 계속 같은 하나의 처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28번에 따로 제목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729번 제목 캐트고 730번, 731번까지 전부 제목 캐트입니다 그 다음 732번 처방 이거는 가시에 그것이 잘려서 거기서 피가 나오는 경우를 위한 처방 그래서 결국 뭐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날 때 어떻게 처방하느냐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 그 아래 733번 처방 이거는 악한 주문을 없애는 처방입니다 이건 어떤 질병이 아니고 내가 어떤 나쁜 주문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약간 의료소화하는 거래가 먼 것 같은 그런 처방인데 여긴 어떤 재료가 들어가냐면 스카라보 딱정벌레라는 재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딱정벌레의 머리하고 날개를 떼어버리고 그걸 뜨거운 기름에 넣은 다음 기름을 바르라고 써있고요 그리고 머리하고 날개는 불에 그을린 다음 어떤 기름에 넣고 열을 가한 다음에 마시라고 써있습니다 굉장히 주술적이죠 그 아래 734번 처방 이거는 타박상을 위한 또 다른 처방입니다 사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뭔지 확실하진 않은데 뭔가 멍이 든 그런 증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아래 735번 736번 737번 전부 제목이 캐트고요 그 옆에 있는 89번 컬럼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738번 처방이 나오는데 역시 제목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739번 치아를 고치는 처방의 시작 그래서 또 주제가 바뀌고 있고 그 아래 740번 제목 캐트고요 그 다음에 741번 치아에 화농이 자라는 것을 없애기 그런 제목입니다 그 아래 742번 이거는 살의 구멍에서 씹는 이빨을 치료하는 또 다른 그런 제목이 있는데 이 표현이 굉장히 애매하죠 이거는 어떤 잇몸에 상처가 난 경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그 아래 743번 이거는 치아를 고치는 또 다른 그런 처방이고요 그 다음 744번 제목 캐트 745번 이거는 씹고 있는 치아를 치료하는 또 다른 이렇게 씹고 있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 그 아래 746번 처방 이거는 이빨에 나서 살이 자라게 하는 종양을 없애는 또 다른 그래서 구강에 발생한 어떤 종양 괴양 이런 거를 치료하는 그런 처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그 아래 747번 제목 캐트 748번 처방은 치아를 잘하게 하고 치아를 치료하는 또 다른 그런 처방이 되겠고 그 다음 749번 이거는 이빨에 피를 먹는 것을 치료하는 또 다른 처방 그래서 입에 피가 나는 건 어떤 괴혈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아래 750번 또 주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심하게 쓴 맛을 없애는 처방의 시작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 751번 이거는 두 눈의 간지를 없애기 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 752번 사람의 간지를 없애는 또 다른 그런 처방이고요 그 다음 753번 754번 전부 제목 캐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6번째 장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7번째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의 되었습니다 802번째 장의 1번째 장의 감사합니다.